중구가 동주민센터 등에 아이스팩을 모아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줍니다. 중구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동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은 깨끗한 비닐류 젤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 1매로 바꿔줍니다. 교환은 주당 최대 5매까지 가능하며 겉면 재질이 종이, 부직포, 이물질이 묻거나 찢어진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.